19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배우들, 무대 위에 있는 모든 배우들이 집중을 하고 있었죠. 그들의 연기에. 그때 갑자기 아서가 넘어졌습니다. 모퉁이, 무대의 모퉁이로, 무대의 한 구석으로. G번이 즉시 다가갔습니다. 아서에게.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대철전체를. 아서의 심장이 뛰지 않고 있다는 것을. G번은 시작했습니다. CPR, 심폐소생술을. G번은 작업을 했습니다. 조용히. 힐끔 보면서 가끔씩 아서의 얼굴을.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겠어요? G번이 생각을 했겠죠. 제발 시작해라. 숨 쉬는 것을 다시 제발. 숨 좀 쉬어. 다시 제발. 아서의 눈은 감겨져 있었습니다. 잠시 후 회색 정장을 입은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재빠르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서의 심장 옆에. 저는 월터 야콥입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그는 전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전달했습니다. G번은 닦아냈습니다. 땀을 그의 이마로부터. 협력적인 노력으로 G번과 닥터 야콥이는 성공적으로 소생시켰습니다. 아서의 눈이 서서히 떠졌습니다. 마침내 G번은 들을 수가 있었죠. 아서의 숨소리를 다시.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니까. 즉, 자신에게 되뇌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는 다행입니다. 너가 다시 돌아왔어.